경찰이 왜 와 우리집에 어 무서워 숨을래 어 뭐하는거야 이 녀석 어 나 움직일 수 있다 조금씩 이 자식이 아 이렇게 12분이 반복되는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돼 지금 이 녀석 지금 있네 아 아 아 진짜 야 점점 느는데 싸움 기술이? 패턴이 파악되나봐 한번 더 뜨면 이길 듯 잠이나 자자 그냥 이거 망했어 이거 뽀뽀하지마 12분 이번에 볼 게임은 12분이라는 게임입니다 추리 게임이구요 12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어떤 한 남자가 12분안에 본인이 원하는 엔딩을 봐야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가자 물체를 클릭하여 사용하세요 그림 전 꽃이 싫어요 꽃에는 벌레가 많거든요 앞문 잠김 이런거 보통 화분에 열쇠 막 숨겨놨던데 가짜 바위 열쇠다 진짜 이렇게 드래그 하는건가? 아아 얘 끌어서 확인 헤이베이 어머 유부남이네 자기야 뭐해 어머 아유 자기야 왜이래 너무 저돌적이야 아 어깨방을 왜 치고 가는거야 뭔 책 읽어 뭔지 말해줘 뭔데 라노벨이야? 명상책 진짜 재밌게 읽으시고 냉장고 밥이나 먹어야지 명차 어 푸딩이다 나 먼저 먹을게 진짜 먹어지네 이 게임 자유도 쩐다 우리 결혼한지가 몇 년인데 이런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아 삐졌다 어 뭐해 뭔일이야 또 뭐해 나무 뭐 고칠하면서 갑자기 앉아가지고 라노벨 이거 이거 뭔데 스위치 멀쩡한데 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나 죽은거야? 뭐야 이런 개죽음이 어디있어 어 어 살았다 어 아니 119를 불러줘야지 어 나 그대로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 문은 뭘까 아 여기가 옷장이네 전화기 어 야 다듬으면 어떡해 응? 뭐야 여기서 밖을 볼 수가 있네 굳이 이런걸 왜 해놓은거지? 나 홀로 손바꼭질 나이프를 왜 챙기냐 불안하게 경찰이 왜와 우리집에 어 무서워 숨을래 네? 아 뭐하는거야 아니 이 자식 야 칼 챙겨 이 녀석 어? 어? 야 내 칼 어디감 아 나한테 지랄이에요 왜이러는거야 아니 뭐 말을 하고 체포를 해 아니 빡빡이 뭐 뭐야 8년 전에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내 아내가? 아버지 시계? 어 나 움직일 수 있다 조금씩 이 자식이 아아 아 아 이렇게 12분이 반복되는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돼 지금 자기야 조용해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 자기야 나 지금 뽀뽀할때가 아니야 아이 참 칼 무기 챙겨 무기 냉장고 밥도 챙겨 금관상도 19명 가짜초 이건 왜 챙기냐 야 몰라 다 챙겨 야 그냥 다 챙겨서 나가자 이거 야 뭐야 배그 진통제처럼 생겼는데 수련제? 변기를 굳이 열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 뭐야 수련제로 변기 막아지네 변기물 내려보자 어 뭐야 수련제만 갖다 버렸어 집 열쇠도 버려? 어 다 버려진다 야 어떡해 가짜초 도 버려져? 오 변기가 이뻐졌어요 잘 있어요 아 이거 불 좀 키고 살자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아 맞다 오 떠올랐어 나의 주마등 잠이나 자자 그냥 망했어 이거 일단 문을 닫읍시다 어 뭔 챙겼어 선물? 아기옷? 감동이야 호그로군 어 안녕하세요 아아 마우스피스부터 챙겨야겠는데? 와이프한테 말해야죠 문 열어주지 말라고 아기야 우리 대화 좀 해 뽀뽀하지마 앉아봐 일단 아하 참 아 이 선택지가 있네 경찰에 대해 먼저 말이야 문을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말라면 아 고마워 됐다 이제 아 깜짝이야 신발 나 그냥 나갈래 어? 집에서 못 나가요 재밌다 한 번 더 해봐야지 야 재밌다 이거 자신이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증명하자 증명 어떻게 해 선물 선물 선물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 아 뭘 또 저거만 하면 믿어야지 침실 의자는? 잘 모르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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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아 아 아 아 이런 아 신발 나만 나만 쓰러졌어 잡도 없네 진짜 뭐고 약을 몰래 타 화장실에서 목이 안 말라 같이 디저트를 먹어 그래야 목이 마르겠지 아 선물 쉬림 내가 먼저 챙겨 뭐야 왜 나가버려 제가 그냥 선물을 챙겨버리니까 보여주려다가 그냥 뻘쭘해가지고 그냥 디저트 차려주는데요 그러면은 머그컵을 이렇게 놔두고 내가 반대쪽에 앉자 그냥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우리 쿠파 해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내가 뭘 마시는 걸 보면은 따라서 마시고 싶어져 아 노래가 어그로 끌었어 뭘 꼭 들어야 돼 이거 선물 역으로 먼저 보여줘 아 그 새끼 왔다 안 돼 멈춰 선생님 물드시죠 아 아 아 아 이 m 아 오해가 있다잖아요 말을 들어줘요 앞뒤 사정을 좀 어차피 센시잖아요 우리가 뭐 도망가봤자 너 어떡한다고 우리가 뭐 총리있어 뭐가있어 칼은 있지만 마나처럼 칼로 내 수갑을 풀덜 algo 또MP 자유도 개쩐다 됐다 지금 딱 봐버렸네 이녀석 지금이네 아 아 진짜 야 점점 느는데 싸움 기술이 패턴이 파악되나봐 한 번 더 뜨면 이길 듯 자기가 너 지금 자야돼 조건이 뭐야 오 피곤하대 피곤하대 잘자 낙치 세 안 좋을거에요 여기 아무도 없어 안사 무인 대림 어 헐 야 왔다다 이 녀석 걸렸구나 멍청한 녀석 라이프 전화기 다 낸거야 이게 다 뭐야 이거 아빠 나도 스트레스가 심해 오늘은 그냥 내 말 좀 들어줘요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거에요 꼴벌이 누구야 아 뭐야 아 이 새끼 아 일어났네 강한 녀석 아씨 묶어놨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너무 빨리 일어난다 포켓몬스터 지운가봐 걸렸다 걸렸다 이 녀석 딱 걸렸어 완벽히 묶었어 다리도 묶어 다리도 묶어 아 이 녀석 이미 채웠어 어 일어났다 저거 자려봐 아빠가 같이 있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건 불공평에 아빠가 내 아빠라도 정말 고마워요 엄마도 아빠의 강한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웠을거에요 세션이 끝났는데 이제 기분이 너무 안좋아요 항상 한번 치렀 아빠가 여기 있었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 어라? 아! 야 다리 못그렸지! 아이씨 본중독 어쩔 수 없다 죽여버리자 이이씨 이이씨 에잇 어쩔 수 없었어 이 녀석은 칼로 찔렀는데도 일어날지도 몰라 이제 문자를 좀 읽어보자 꿀벌이 경찰 딸인가? 아빠가 내 아빠라 정말 고마워요 엄마도 아빠의 강한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웠을거에요 세션 끝난 뒤에 기분이 너무 안좋아 딸이 아픈가봐 제작 문자를 읽었는데 아무 소득이 없어 죄책감만 존나들어 경찰 딸이 암에 걸렸는데 치료비를 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 아빠를 죽였어 자살도 되나? 헐! 오 쉣! ! 앗! 그건 좀! 에바인 듯 총은 오 야 그냥 뭐 너무 아는 느낌 너무 없으니까 좀 약간 원래 흐름대로만 한번 가보자 너무 까부렸어 우리 지금까지 아내가 나한테 선물도 주게 냅두고 그냥 싹 다 한번 이야 이게 뭐야 뭔가 안에 아기 옷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뭔가 사이즈로 봐나 뭘로 봐나 Hag scenario 진짜네 왜 달리아야 아 우리 엄마 이름이요? 아 분위기 깨기는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아아아 아 좀 살살 해줘요 살살 가만히 있잖아요 시계가 뭔데? 시계가 개비싼가봐 아니 시리 말고 아 나한테 아 시계는 뭐? 아니 아 거기까지만 말해 자기야 문 열어봐 나는 하루가 반복된다고 증명 증명할 수 있어 어 뭘로 증명하지? 천둥 쳐 이제 천둥 칠거야 딱 기다려 천둥 왜 안치냐 그냥 우리 밥이나 먹을까? 봤지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증거 자 여기 있는 이 서랍에 선물이 있을 것이요 나는 이 포장을 아직 뜯지 않았어 여기엔 달리아라고 써있는 아기 옷이 있을 것이요 왜 이제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됐구만 시계 어딨어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와 저 피카츄 아내 혼자 체포되려고 하면은 불지 않을까? 네 너 손을 뒤에서 미안해 다음 생에 구해줄게 아 안녕하세요 아아 자기야 왜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살해하는 건 좀 아니지 너네 둘의 일이잖아 근데 왜 내 목을 조르냐고 개XX야 아 온다 아 이번엔 나 못찾겠는데 안돼 뭐할라고 아 시계 어땠는지 말해 빨리 욕실 환기구 어? 이 개자식 안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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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똑같아 아아 자기야 나와 비켜 비켜 나 급해 볼일 있어 볼일 봐야돼 나 비켜 전화기로 아 주머니 시계 이거 뭐야 장인어른의 시계야 우리 아버지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아 드디어 말해주는구나 어 나니와 같이 잠을 시작했고 엄마의 스파롤이 시작됐어 아무것도 안했고 그 이후에 죽었을 때 그 이후에 몰래 나가려는데 아빠한테 들켰고 아버지가 때렸대요 항상 주변에 총이 있었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폴라로이드가 여기에 온지 한 시간에서 뛰었어 시계는 어디서 났는데 시계가 난 제일 궁금해 어머니 시계야 할아버지가 만드신거야 아 그냥 거기에 시계가 있어서 챙겨왔다고 아 아 왔잖아 저는 다음 세상을 향해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아 컷 이 번호를 기억해 413 555 0193 어 뭐야 그냥 전화를 걸 수가 있네 네 한무 반보 꿀벌한테 전화해 그냥 선택지가 나와버리네 안녕하세요 도와줄 수 있나요 아 그건 너무 맞는 말이긴 한데 아 아 얘 너무 똑부러진다 아 씨 맞는 말을 하네 그냥 공략 보자 다리를 쏘라고 총으로 다리를 쏴서 경찰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 건가 영차 아 일어나시고요 아 돈 때문이야 결국엔 아 돈 때문이야 결국엔 그 가위바 푸세요 그를 죽여버린 것 남편이 예전에 토마툴 아 응 egal 영차 왜 promise 지금이다 증명해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누가 사라의 아버지를 죽였나 그래요 뭐 그래도 방금 걸로 풀리지 않을까 지금 꿀벌한테 전화하면은 뭐가 바뀌었을걸요 아내가 결백하다고 알린다 listen my wife is innocent but you're daddy he won't listen to us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he doesn't have the whole story please could you just tell him to listen to us no why why please he's making a big mistake you can help him I mean oh fine 야 대박 이게 이렇게 풀리는구만 이제 아내도 좀 콜라로이드를 딱 갖고 가가지고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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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벤 아아 아아 look I know how your father died how he really died I don't know what you think but you better it was Christmas Eve he caught you sneaking out he hit you how how could you talk later what do we do come on do we owe all the money to do okay we'll tell him the truth you think you're funny calling my family no more games hands behind your back 아 또 왜 wait stop I have something you need to see what did you say 어 이번에는 바로 안 먹는다 I have proof sure you do look at this picture 이거 봐 이 사진을 보라고 throw out and say the day my dad died this coffee shop is around the corner I couldn't have killed him I can't be in two places at once 진짜 이번에도 못 들은 척 하면은 바로 다음 생으로 가가지고 발이 두 발이다 congratulations you faked the photograph 고고 how do you fake a polaroid 아 그건 가짜 사진이지 여러분 밥이나 먹어요 but I I always thought you weren't there I wasn't there but then I don't know but it wasn't me I'm sorry I'm sorry I really am my daughter she she's all like caravan she's dying I can't I can't pay for the treatment but watch the I can't pay for the treatment I'm going now I'm going now wait just a second here you need it more than I do she does pretty good at finding people I find out who killed your father thank you actually there's one thing that might help what when I found him he lost a lot of blood I tried to stop the bleeding but anyway he was saying something what was he saying just the word monster over and over this he you so great she's right all along there was a baby for you and for him and now is it over I think it is 나 이제 안죽어도 돼 뭐야? 안 끝났어? 이런 미친 이게 왜 반복되는 거야? 그 동생이 동생이 진짜 범인이야 아 이거 대화 너무 길어? 밥이나 먹죠? 내가 다 아는 건데 마침 지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긴 내가 다 목 그어가면서 다 알아는 거니 내가 그냥 식충이로 보이겠지 잠시만요 이거 봐요 아니 진짜야? 남편이 이복 동생이라고? 그럼 남편이 남편이 진범이야? 야 진짠가봐 장인어른을 죽인 게 남편 본인이었어 이게 지금 과거의 상황인 건가봐 어쩌면 그녀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른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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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기서도 맞네 으이씨 으음 아유? 라고 말하는还 허어엉 악몽이야 이거 아니야 아니 와 금칙하다 드디어 이 주머니 시계를 쓸 때가 왔습니다 어? 과거로 돌아온 건가 봐 굿굿 자 여기서 이 선택지를 누르지 않습니다 이 밑에 보이세요 이 빨간 책 아내가 읽고 있던 그 책입니다 이 책을 눌러요 미친 척하고 책 내용을 읽습니다 그냥 기다려요 아 본인이 기억을 지은 거구나 아니 아빠가 뭐 최면술사였나봐요 엔딩 크레딧이다 아무튼 12 미닛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